자 오늘 통변할 사주는 미스터 트롯 사위인가 했던 김호중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다들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등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대회는 대회니까 아마 등수를 매겨야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호중 사주인데 16년 정 6월 을사에게 태어났습니다. 양력으로 제가 풀었습니다. 시간은 이 사주는 몰라도 통변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간은 굳이 따지지 않고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이 사주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많이 있는 유형의 사주이고 또한 꽤나 좋은 사주에 들어가는 그런 사주의 유형입니다. 패턴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을목이 6월에 태어나서 평관울에 태어났는데 그대로 신금이 투관적으로 와가지고 사주는 이 평관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평관이 대단히 강합니다. 지금 사유 합을 하다가 이것도 검으로 하였고 또 봉기 투관이 돼가지고 봉기 투관 격도 여기 중기 봉기 중에서 봉기 투관이 가장 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그래서 또 지지사화가 정화에 통근처인 사화가 검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화는 사실상 미토에만 사실상 통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평관격이라는 격인데 제가 예전에 통변에서는 뭐 평관격의 성격요인 뭐 여러가지 요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 통변은 뭐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기 때문에 욕점만 결과만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관격에서 이 사주의 용신은 정화 정화입니다. 이 정화가 뭐냐면 이게 식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평관격의 식신을 용신하는 사주로 그대로 성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 패턴이 말이죠 사주 패턴이 재산하는 사주 재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일간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요. 평관이라는 놈은 이 평관이라는 놈은 이 평관이라는 놈은 항상 호시탐탐 일간을 두들겨 팼려고 그런다는 거죠. 정관은 일간을 정당한 통제를 하고 똑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인도하는 데 비해서 평관은 일방적인 괴롭힘이에요. 그래서 조폭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일간을 괴롭히니까 결국은 일간이 보호되나 그러면 식신이라는 이와 같은 용신을 써서 그대로 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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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금을 제압해 제압해서 얼목이 얼목이 보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을 떠나서 격을 떠나서 양인격을 제외한 나머지 격들은 격을 떠나서 제사를 하는 사주는 거의 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성격사주로 봐줄 수 있습니다. 성격사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상품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저는 말하면 불량품이 아니고 상품성이 있는 제품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품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사회에 사회적 역량을 발휘하고 출세를 할 수 있고 그에 뒤따라는 것이 수반되는 것이 재물도 뒤따르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주가 영탁 사주하고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영탁 사주가 어떻게 되냐면 개혜의 정사의 정사의 신축이거든요. 신 개혜는 정사월 신축 이래 태어났어요. 그럼 이게 패턴이에요. 물론 일간은 김호중이는 을묵일간이고 영탁일은 신검일간인데 신검일간인데 이제 우리가 십신관계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 정화가 신검 입장에서 이 정화가 바로 평관이에요. 신검 입장에서 이 개수가 바로 이 십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탁이 사주는 편관이 식신이 연관이 있고 편관이 월관이 있는 구조고 김호중 사주는 편관이 연관이 있고 식신이 월관이 있는 구조에요. 위치는 다르지 패턴은 똑같다. 즉 말하자면 이 식신이 이 식신이 정화를 재살한다. 재살. 재살하는 구조는 똑같다. 여기서도 정화와 신검을 재살하는 구조는 똑같다. 그래서 둘다 사주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적 재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식신에서 나옵니다. 식신을 천간에 식신이 있고 식신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주들은 그런 사주들은 바로 예술적 재능 음악 미술 문학 예술 체육도 발달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비상합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촉이 빠르고 순발력이 뛰어나다. 순발력 그 순간순간에 순발력이 뛰어나고 또한 아이디어도 풍부합니다. 아이디어도 풍부하다. 그래서 이 음악적 예술적 재능은 바로 식신에서 왔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제사를 한 사주라서 성격됐다. 성격 인생의 격이 이름을 성장 격이 만들어졌다. 품격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품격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좋은 사주에 들어간다. 자 미토에 통원하고 있는데 벌복 손근체가 좀 약한 거는 험이지만 이 정화도 미토에 통원하고 이 사주의 특성은 뭐냐면 편관이 대단히 강하다는 거에요. 편관이 자 편관이와 같이 대단히 강한 구조는 또 편관이 더 강한 시점이 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이 식신이 편관을 제약을 하는데 이 나쁜 놈이 힘이 워낙 세. 그러다 보니까 식신이 제약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약을 제대로 못하다 보면 편관에 힘이 남아있다 보면 이때는 일관이 얻어맞는 경우가 만들어진다. 일관이 얻어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인생에서 방황하거나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울로로 한번 볼게요. 울로로 한번 보면 이 이제 병원대원에 병원대원은 병신합으로 해가지고 이때는 제살도 하지만 이때는 합살도 한다. 합살 그래서 이때 어릴 때는 그냥 괜찮은 12살까지 12살까지는 괜찮은 운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검대원으로 내려오니까 이 또 지지신검이 그렇지 않아도 이 편관이 강한데 이 편관의 통근처가 또 하나 더 만들어져가지고 이때는 편관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식신이 편관을 제대로 제사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때가 김우중의 어린 시절에 즉 말하자면 13살부터 우리가 대우는 대우는 본인의 엄격식인 기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주는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3살부터 18살 뭐 한 상반기까지 이 정도는 김우중이가 방황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때 막 뭐 싸움도 하러 다니고 자기 자신을 주체는 못하는 겁니다. 내 아니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이 그렇게 끌려가게끔 울로가 운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럼 18살 이때부터는 이제 11살 이제 한 하반기부터 18.5세 이후부터 5세 이후부터는 을미대원으로 넘어옵니다. 을미대원으로 넘어오니까 자 을목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더 들어오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에 평관이 두드리 두드리게 패러움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죠. 하나 더 생기는 더 생기고 식신이 어느 정도 제사를 하고 또 을목이 하나 더 들어오니까 여기서 생을 한다 이거요. 생을 목성화해서 식신의 힘이 강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드리게 몸이 하나 더 생기니까 결국은 신금의 힘이 결국은 약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런 운들은 좋은 운입니다. 또 오 대원은 또 정화에 근력이 들어와가지고 근력이 들어와가지고 이 신금을 아주 많이 지지해서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아주 좋은 운명을 봅니다. 자 개사 임진대원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개사 대원이 들어오면서 개수가 정화를 날리기 때문에 평관이 이제 자유로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걸 그렇게 보는게 아니고 이때는 용신이 옛때까지는 식신이 용신을 하고 있다가 이때는 인성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살인상신구조 살인상신하는 구조에서 살인상신하는 구조에서는 조건이 다릅니다. 첫째 식신상관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돼요. 두번째 식신상관이 없으면 일관하고 인성 둘다 강하면 둘다 강하면 둘다 강하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는 이 사주에서는 이 식신이 제사라는 구조로 식신이 용신이 되고 있다가 개사 대원이 들어오면서 인성이 용신이 돼가지고 결국은 인성에 식상이 있는 거예요. 식상이 있으면 살인상신하는 구조에서 살과 인이 같이 있는 구조를 살인상신 구조라고 해요. 구조에서 식상이 있으니까 이때는 무조건 성격된다. 그래서 이 시질도 좋은 시질로 가게 됩니다. 자 사대원도 뭐 그냥 넘어가요. 사바가 들어와서 또 유금하고 합을 하긴 하지만 자 임진대원도 마찬가지 똑같은 조건입니다. 인성을 쓰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때도 좋아질 뭐 그냥 넘어가네요. 지금 합을 해도 합을 할 수는 있겠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때는 조금 임진대원도 합을 해버리면 합을 해버리면 묶이는 거거든요.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임진대원도 이때는 임 대원은 저는 별로 안좋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진대원은 그냥 헬헬헬하고 그 다음에 신묘대원의 신대원은 별로 안좋지만 묘대원은 얼목이 자기 통근처 글록을 글록 통근함으로써 일관이 강해진다는 것은 좋은거에요. 특구와 평강격에는 일관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사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좋고 이제 경검대원도 괜찮아요. 이때는 일관하고 증관이 합을 하고 들어와요. 일관과 증관이 합을 한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목 임대원에도 은목이 임목에 통근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사주는 임진대원 앞으로의 울루에 있어가지고 임진대원하고 임진대원은 좀 안좋은 은으로 바지고 신대원은 그냥 삼각표 정도로 봅니다. 삼각표 안좋은 안좋은 운보다는 그냥 좋다고 할 수 없는 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봐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자년에 왜 이렇게 참 두걸 더 나타냈느냐 경자년에 인기도 더 좋아지고 했느냐 경자년은 자 한번 볼게요. 경자년은 경범이 들어와서 경범이 들어오면서 일관과 합을 합니다. 일관과 합을 합니다. 정관이 일관과 합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일관과 정관이 일관과 정관이 일관과 정관이 일관라는 것은 뭐냐면 명예 명예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일종의 옛날 같으면 벼슬한다 지금은 직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벼슬할 수 있는 그런 운 이런 운으로 정관운을 꼽습니다. 그리고 성진한다 이런 운도 정관운을 꼽아요. 그래서 그런 또 명예가 올라갔죠. 명예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수의 역할은 뭘까요 자수의 역할은 이 지지의 금이 강한 것을 이 금생수해서 생활하게 해서 이 금의 기운을 많이 빼앗아온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경자녀는 김호종이한테는 좋은 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신축년은 조금 추측하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대우는 대우는 괜찮은 대우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운해서 신축년에는 조금 추측할 것이다. 이유는 뭐냐 편간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하나 더 편간이 하나 더 들어왔고 또 축투가 들어오면서 사유축까지 해서 완전히 금국으로 많이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인연에는 조금 금연보다는 활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스트트럭 김호종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